안녕하세요 CJ제일재당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는 그레이스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F&B, Food and Beverage 컴퓨니들의 패키징 ESG 관점에서의 패키징 사례들,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J에서 하고 있는 액티비리들을,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벌써 아시겠지만 지금 UN에서 COP26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사실 이 UN COP26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2015년도에 페리스 어그리멘트, 파리 환경협정에서 저희가 이제는 반세기까지에는 좀 넷지로의, 칼본 프로핀트를 넷지로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협약을 했다면 이제 5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좀 딜레이가 된 지금 5년 후에 26, COP26에서는 각 나라들만의 그 협약을 어그리를 한 거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서브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참가를 하셔가지고 40% 2018년 뒤 40%의 탄소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공표를 2030년까지 할 것이라고 공표를 했음으로 해서 사실 이제 앞으로의 글로벌에서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글로벌이 먼저 많은 글로벌 컴페니들은 이 기업의 미션에 ESG를 사실 이제 굉장히 명확하게 미션으로 만들어 놓고 그 비전을 또 수립을 하고 그 제품을 전략을 수립을 해서 실행 단계에 지금 가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ESG 경영이라는 이 입장은 사실은 그냥 경영상에서만의 내용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이 좀 공강대를 가지고 가야지만 이런 ESG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ESG 활동을 좀 독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경영 쪽에서의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같이 참가를 해야지 전체적인 ESG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활동에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또 이제 소비자들이 또 유도도 하고 참여를 유도도 하고 또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직접 또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직접 참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ESG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인바멘턴 환경 쪽이 굉장히 투자 규모는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특히나 이런 CPG 컴퍼니들은 컨수머들과 인어렉트를 하는 가장 큰 부분이 환경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장 많은 투자를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언론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테크놀지 디벨로먼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인베스터들은 사실은 지배구조에 대한 거버넌스 지배구조에 대한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사실은 이 ESG 경영에 있어서 제대로 하려면 이제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제대로 확립이 돼야 되고 지배구조가 확립이 됐을 때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좀 많이들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아리글들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 한국 기업들은 이 거버넌스 쪽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그쪽을 더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의 기업 가치 평가에는 조금 더 많이 평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사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저는 그 ESG 관점에서도 패키징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베르먼트 쪽의 패키징 쪽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근래에 많이 이제 이 폐기물을 재사용을 한 패키징 소재들이 업사격 길링 쪽으로 연결이 지어져서 생산 패키징 소재로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펩시 같은 경우는 오렌지나 감자 귀리 껍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좀 플라스틱을 대처할 수 있는 그린 플라스틱들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목표로 연구들을 많이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젠틀러스 같은 경우에서도 해조물 부산물이나 별집 같은 이런 셀룰러스 부산물 개통들을 좀 사용을 해서 플라스틱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포장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플라스틱 자체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자노릇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대처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 기술적으로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패키징 하면은 과대 포장에 대한 이런 리덕션을 해야 된다는 니즈가 굉장히 많고 패키징 압티미제이션은 사실 예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캘러그나 동원 F&B 같은 곳에서 레이블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과대 포장들을 줄여서 조금 더 웨이스트를 줄이자는 목적의 이런 패키징 트렌드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인트로스팅한 사이트가 ASDA에서 하는 영국에서 하는 약간 이제 리퓨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아예 포장 폐기물을 없애버리자 그렇다면은 사람들한테 리유저블한 패키징을 주고 리퓨 스테이션에서 계속해서 리퓨를 해서 쓸 수 있게 그래서 포장 웨이스트를 되도록이면 줄여보자 50% 이상 줄여보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테스트 마켓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컨수머들한테 패키징 플라스틱 외에 alternate material로 어떤 것이 있냐고 했을 때 친환경적으로 가장 많이 다가가는 부분이 이 페이퍼 쪽이고요 사실 이커머스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이 산업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아마도 이제 받아보시는 택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완충제로 많이 쓰는 것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플라스틱을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이제 이 페이버를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커머스 시장은 굉장히 작은 아직은 인펜트 스테이지 패키징의 디벨로먼트는 좀 인펜트 스테이지에서 사실은 원충제에 되게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많은 국내외에서 플라스틱을 좀 저금을 하기 위한 종이 포장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부분은 저희 나라가 이제 페이버에 만약에 레미네이션 코링이 돼 있어도 이거는 리사이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그 레귤레이션상 사실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그 레미네이션 한쪽이 돼 있어도 플라스틱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사이클리빌리티의 레이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제 페이버에 플라스틱의 한쪽이 면이 이제 코링이 그러니까 레미네이션이 돼 있으면 리사이클리빌리티 레이스이 한 50%에서 60% 정도를 페이퍼를 수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외국에서 바라보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은 85% 정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쪽 레미네이션이 결코 이렇게 좋은 재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인볼브를 하고 있는 그런 컨소시엄이나 그런 리서치 헛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는 지금 85% 이제 앞으로는 90%까지 할 거야 90%까지 할 수 있는 리사이클리빌리티 레이스 90%까지 할 수 있는 코링제라든가 그런 메체리얼들을 좀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 쿠팡이나 BJF 리테일에서 많이 하는 이런 재사용이 가능한 운송 패키지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아마 쿠팡 배송 많이 받으시는 분들 러켓프레시 같은 그런 재사용이 가능한 운송 패키지들을 많이 구현을 해내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패키징 트렌드에 관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패키징 테크나워지들을 그럼 다른 나라나 국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나온 많은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친환경적인 테크나워지들을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하는 그런 테크나워지 사례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벌써 15분이 됐나요? 그래서 사실 유니메트리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플렉서블 메트리얼, 플렉서블 멀티레이어들이 사실은 프린팅이 가능, 리사이클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리사이클링에서 플렉서블 메트리얼들은 그냥 인시너레이션을 해버리기 때문에 태워버리는 것도 에너지 소스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 부분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한 가지의 메트리얼로 리사이클링을 한 곳에 스트림에다 넣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유니메트리얼 소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테크나워지 디벨로먼트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PCR 메트리얼도 여러 가지 리사이클링 테크나워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할 수 있게 플라스틱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종이 소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소재를 사용한 테크나워지들 많이 디벨롭이 되고 있고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은데 오른쪽에 있는 그 홀리 그레일이라고 P&G에서 지금 이니시에이트을 90개의 컴페니들이 같이 이니시에이트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CPG 컴페니들이 테크나워지 디벨롭을 하는 것까지는 좋고 컨슈머들의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컨슈머들이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게까지는 만드는데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외 외국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리사이클링 인프라스트럭셀이 그만큼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 리사이클링을 만들어서 서클러 이카노미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하고자 해서 이런 다양한 밸류 체인들이 같이 모여서 디지털 워너마크를 패키징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이거는 PP야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스트럭셔를 지나갈 때 이 PP 그레이드의 스트림으로 메스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이 포럼을 통해서 이런 밸류 체인의 콜라보레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CJ에 언제든지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셔를 조금 인프루프 할 수 있게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CJ의 경영의 ESG 비전은 네이처 투 네이처이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건강과 안전을 지속하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핵심 기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미들업 중기 정도에 저희가 개발을 만들어냈고요 그 중에 environment 중에 패키징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이 담당을 하고 있고 3R의 기반에 받쳐서 여기에 보시는 저희 인터넷 앰비셔스고 2030 굉장히 야심찬 골입니다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같이 4,300개를 갖고 있는 SKU를 갖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HMR 드리븐이기 때문에 챌린지가 굉장히 펑셔널 패키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저희같은 회사에서는 굉장히 야심찬 골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씩 테크놀지로 디벨롭다 하고 하나하나씩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CJ 햇반 하면 메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패키징 압티미제이션을 통해서 ESG 서세너빌리리를 창출을 해냈다면 이번에 저희가 PIR 포스트 인더스트리 리사이클링 털모포밍을 하고 나서 트레이를 만들고 나서 남은 짜투리들 스켈레토를 예전에는 그냥 다운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팔았는데 걔네들을 다시 한번 저희 메트리얼에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쓸 수 있게 PIR 메트리얼 소재를 사용한 지금 햇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메트리얼이나 큰 테크놀지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조금씩 구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스팸 캡 제거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별거 아니게 그냥 스팸에서 그냥 캡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불필요한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저희가 2년에 걸쳐서 테크놀지 디벨롭을 했고요 그 이유는 패키징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품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콰가리를 세이프티를 생각을 안 하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팸 캡을 리무브를 하는 거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했었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사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나가자 하는 그런 내 바람은 저희 CJ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패키징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또 테크놀지를 디벨롭을 통해서 사실 한국에서의 패키징 테크놀지 디벨롭먼트 트렌드를 리드를 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 그러므로 해서 저희는 앰비셔스 골 2030을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리사이클이 된다 얘기를 해도 컨슈머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리사이클링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클리어하고 트랜스패런트한 커뮤니케이션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리그레일 같은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좀 더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는 커먼골을 어치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발표 감사합니다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그레이스킼 센터장님께서 잠시 후 패널 토론에는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ESG 트렌드라든가 CJ 사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양쪽에 마이크로 가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J가 국내 기업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앞에서 이런 ESG 경영이라든가 플라스틱 관련해서 굉장히 선두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정부에서는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발 도둠을 하고 있는데 CJ 입장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온실가스 저감 관련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희의 인터넷 앰비셔스 골 5가지의 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정말 야심치 않은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딜리버를 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칼본 풋프린트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구나 이런 굉장히 큰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사실 1년 동안 저희가 그걸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1년 동안의 계획을 하나하나씩 이제는 실행력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플랜을 지금 짜 놓고 이제 실행을 하나씩 해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스팟성으로 여기에서 저기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프로덕들이 새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경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플라스틱이 너무나도 효자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라서 이 플라스틱을 대처를 할 수 있는 메트리얼들은 없는데 저희 CJ가 플라스틱을 또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큰 리서치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세밀한 계획들도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지금 국제적으로도 보면 저희가 수치적으로 몇 프로 감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CJ에서도 몇 프로 감량하겠다 뭐 이런 계획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그 굉장히 커다란 엄브렐라고 그 안에 저희가 25년까지 30년까지 어느 정도의 수준의 퍼센트 리듀스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애널라이즈를 해서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고요 햇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PIR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 버전 플라스틱을 줄여야겠다 저희가 100%의 버전을 지금 버전 플라스틱을 쓴다면 이제 뭐 25%, 23%, 30% 지금 아마 이제 많은 나라들이 30%의 타겟을 많이 갖고 있는데 30%까지 PIR을 한번 써볼까 아니면 PCR을 사용해서 햇반을 만들어볼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그레이스킹 센터장에게 다시 한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 네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이스택 배태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사용자분들이 시민분들이 자원을 투입했을 때 그 회수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지자체에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 홀리그레일 2.0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혹시 CJ제일대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비전이 좀 바라보시는 게 있다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 홀리그레일에 관한 거는 계속해서 주의깊게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사실 제가 한국 안에서의 그 밸류체인들을 좀 만들어서 이런 분야의 인프라스터버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같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면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홀리그레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90개의 여러 가지의 밸류체인들이 나와서 하시는 거였고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 인프라스터버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일을 해야지만 이런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여기서 시간상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저희 블록섬파크에 오시면 저희가 더 설명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와 질의응답을 해주신 그레이스케임 센터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